청은찻집 묘하도다 묘하도다 도솔신당이라 밝은랑경 묘하도다 형제청과라 묘하도다 용봉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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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룡이라 묘하도다 어혈이라 276위에 빨리 싸모 묘하도다 묘하도다 거울 콜랭자 임대라 또박이 먹거리라 여기 층은 임대라구나 음 음 너 뭐 4월 3일까지 이분들을 만나려고 인연이 한 출리석 표준 출체육 티켓에 메인트파크 공연문화 문화계획청 9223에 456이라 9 2에 23456 9 2 23456 2 오케이 9 2 2 23456 2 좋구나 한 시간 전에는 스님 빵모자를 쓴 50대 중년 여인이 앉아계셨는데 대한민국이 70 80년대 90년대 술이 취해서 동무원 다방 아니 의방형님이 언제 또 다방을 내셨는가 하하하 타로점상술 운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미리 알고 준비를 한다 3027에 9600이라 하하 시장 약국이면 옆에 맛있는 식당이 있었는데 뷔페집이 있었는데 코로나에 영향을 받았는가 흠흠 코디 컬렉션 수제하가 사망구춘안이라 여긴 또 뭐라 적혔는고 중앙시장 자유시장 중앙시민 전통시장 다 좋은데 난 자유시장이 좋더라 비도로 서구가게 한 바퀴 돌고 갔어요 쓰레기는 이쁘게 버려져 있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 무효라 이렇게 좋은 일을 많이 하셨다 이런 얘기죠 여기는 우리 이재영 회장님과 엘씨 고범무 회장님을 한 번 뵀었죠 헬로 excuse me where I from I'm from 캠보디아 you bye bye 여기도 임대라 중앙로 131에 임대라 3 guys is made 통신이라 미끄라지 점장 양력이 또 대단하신 분이시네요 KT 대리죠 KT 하면은 이성식님인데 그라그라 은간에 막 퍼주는 집이 과일가게 아닌가 내가 원래는 가명 앞에 그 커피집에 가고 싶었지 그렇다면 그렇다면 저기에서 저기에서 저기까지 갈 거 없이 여기에서 돌아서 시장을 구경을 하고 오 의자가 아주 예쁘구나 보고 생각하고 보고 생각하고 말하고 저기 보이는 저 물건은 무엇인고 대왕 마약 과백이라 이쪽은 컴컴하고 이쪽은 밝으니 밝은 쪽으로 걸어가리라 마약 과백이